원주 시민의 83.5%가 문화예술 공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원주시가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 지난달 8일부터 열흘 동안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민 1,56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.5%가 공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80.9%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시 1년 이내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 원강수 시장은 지난 6월 옛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줄 것을 강원도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김진태 도지사를 만나 다시 언급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.